그리고 웅장하고 압도적인 스킬, 핸드업으로 돌아온 BAP입니다. 같이 인사해 드릴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 BAP 사랑하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1일 MC로 활약할 건데, BAP분들은 어떻게 MC 만족하시나요? 만족합니다.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적당히 만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K-LUSH 공식 해시태그 캐릭터 인사. K-LUSH에서 하는 공식 해시태그 인쇄가 있는데요.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얼짱, 귀연, 힘찬입니다. 얼짱, 귀연, 힘찬입니다. 네, 아주 어렵죠. 7년 전 얘기, 10년 전 얘기. 10년 전 얘기 같은데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베이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BAP 힘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장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해시태그 계속 성장 중인데 이걸 몸으로 표현했잖아요. 아, 뭐 그것도 좋죠. 안녕하세요. 핸드업으로 돌아온 계속 성장 중인 막내 전례입니다. 언어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키 말고 언어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카메라 앞에 있으면 막 너무 떨려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형제. 네, 어려운 거 주셨어요. 아, 기대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아니, 다 같이 올려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도움을 주면 안 돼요. 저는 MC 부분들이... 아, 예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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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시현넥 씨에서 저희 뷔엥, 영재와 함께 오늘 즐거운 시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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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봇 씨. 천재 댄서. 춤으로서 자기소개를 하는 거죠. 말을 하지 않고 너무 물었어 너무 어렵게 가지 맙시다 춤추다가 엉덩이로 이름 쓰고 끝내주세요 아...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 네, 탈락! 탈락! 두 번째 치! 자,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밑에 파트에 춤추면서 그러면은 엉덩이, 자기네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자!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행정으로 돌아온 KMP 종합입니다 아니요, 굉장히 부채춤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네 꿀썽대현입니다 꿀썽대현입니다 빠라바라바라밤! 한 번만 이렇게 해주세요 빠라바라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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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루만 그대와 지새는 바 네, 엘비스로 활약하고 있는 B.A.P. 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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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렵다 개인적으로 하하가 되게 달콤했어 용국 저는 어른 섹시입니다 어른 섹시는 뭘까요? 아, 저 우리 콘서트에서 보여줬던 아, 부부부부부 너의 어두운 조명 아래 또 시작되는 문 아시죠? 리액션을 따라 끝나기 0.5초 정도 되는 해석 해석 터로 이케 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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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드디어 B.A.P.가 여덟 번째 싱글 앨범이 나왔습니다 박수 주세요! 이 노래 좀 더 잘해요 네 이 노래 좀 더 잘해요 네 자 이어서 역시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용국 씨는 컴백할 때마다 항상 팬분들을 위해 애교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제가 항상 매 앨범 애교를 준비했었으니까 준웅이한테 이번 앨범은 네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잠시만요 준웅이가? 준웅이가? 금시초문인가요? 박근하니 한 번 보여줘 아기 상어 혹시 아기 상어 노래 틀어주실 수 있나요? 지금부터야 감정을 잡으라고 준웅이가 잘해요 표현률이 좋아 엄청 크다 근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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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났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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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상어 아버지! 어머! 오우! 오우! 아빠가 오설맨이었어 아빠가 오설맨 다음은요? 할머니! 할머니가 마이클 제슨이었어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성 들으시고 다음에! 할아버지! 할아버지 믿음 대박이야! 예, 감사합니다! 역시 준비를 많이 했어요. 화끈했어. 귀여워서 헤어 팬분들이 많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핸접으로 들어온 비의 비 미션 핸접! 빠밤 핸접! 빠밤! 아, 해주셔야죠. 아니, 전 무채건 우리가 7년 동안 만족한 호흡이 있는데 다시 한 번 하세요. 알겠습니다. BAP 미션 핸즈업! 빠밤! 빠밤! 아, 좋았어요! 총 세 가지 미션이 준비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개인 플레이니까 각자 알아서 생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MC는 제외고요. 형, 아니세요? 네, 저는 안 해요. 저는 오늘 MC잖아요. 아니요, 포함이요. 아니요, 포함이요. 네? 3시초문이네요. 첫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07 행정! 빠밤! 아, 죄송합니다. 아,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첫 번째 게임입니다. 긴장해! 007 행정! 실패하는 멤버는 나머지 멤버들에게 벌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벌칙은... 네, 벌칙은 뿅망치입니다. 아... 그게 돌아가면서 맞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한 분한테... 네, 뭐... 어떻게 맞는 걸 좋아하세요? 맞는 걸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냥... 아, 미안합니다. 자, 공! 공! 공칠빵! 아! 공! 공칠빵! 공공칠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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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치 빵, 락, 당구치 빵, 락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걸릴 거예요 두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쓰레치하고 있다가 고려하면 되나? 저는 엉덩이는... 엉덩이 없었어 섹시해, 섹시해 감사합니다 두 번째 게임입니다, 레그업 빠밤 박수 한 번 주세요 저는 방심했는데 공장 중이군요 두 번째 게임 레그업은? 벌치기 정말 저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뭐예요? 레몬 먹기 케이 러쉬 이제 두고 봐요 자 어이! 어이 아이차 lite 택견 느낌이었습니다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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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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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된 거 아니야? 아 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종합 씨는 뭐 그냥 손 씻게 하자 나 바지가.. 안 될 거 같은데 이거 저 우리 스타일리스트 팀 있나? 바지가 걱정이 되세요 자, 보전! 높아! 이렇게 매력 발생하겠습니까?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현이 성대로 가나요? 거위만 해 어, 거위만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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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입장합니다 레몬! 입장! 드시면서 이제 방금... 이거 하나를 다 먹어요? 정말... 그럼 루야 씨만 그냥 알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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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방식을 어떻게 해! 나 정확하게 뚜둑 들은 것 같은데 간다!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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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아노 수고하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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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요! 그니까 저는 레몬 좋아하거든요 알라본 것 좀 영재 형은 레몬 잘 먹자 저는 레몬 잘 먹어요 만약에 제가 이걸 오렌지 씨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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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영재 씨랑 하나 이야기 했어요 제가 이거를 반 입을 먹고 오렌지처럼 먹으면 남은 반을 영재 씨가 먹을게요 제가 제가 오렌지처럼 먹었잖아요 아니에요 오렌지처럼 먹고 머리카락 계속 못 누르고. 마징가. 마징가. 오 비가 안 통해요. 원래도 친구를 지켜줘 마징가 세트. 비가 안 통합니다. 가방 메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가방을 일단 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두 나의 싸움이죠. 시작. 두 나의 싸움인가요? 두 대 싸움인가요? 두 대 싸움인가요? 이거는 두 네 싸움이죠. 이거는 두 네 싸움이죠. 그게 두 대인가요? 원의 자신을 전화 받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니야 한 번에 가야 돼요. 한 번에. 큰일 났다. 됐어. 이거 이거. 팔 빠져. 어깨 아파. 몇 초에요? 길 거야. 젤러. 모자 쓰기. 준비. 시작. 빨리 계속 해야 돼. 어깨. 되게 이상해 보이네요. 10초, 10초. 마지막 도전. 아빠의 도전. 과연 그는? 네. 네. 어깨. 과연 그는? 네.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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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비터, 버스비터. 저거 버스비터. 세 번째. 바로 이어서 가면 또 하겠습니다. 영지 씨 뭐예요? 저 과자 던져서 받아먹기. 어 이것도. 생각보다 안 될 거예요. 준비. 시작. 됐어. 됐어. 사실 이거. 원래 이 친구가 잘해요. 네 이건 아직 접시 성공입니다. 리더 박윤국 군. 공기롭다. 이게 또 누나한테 배운 건데. 이게 또 공기 잘하는 자세가 있어요. 저거 남자가 할 수 없는 자세야. 저거 남자가 어떻게 죽여주세요. 과학적으로. 정선의 M자. 시작. 오 됐다. 빨리 잡아야 돼요. 오. 이거에 성공하다니. 와 이게 됐네. 지금 제작진이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이 성공했기 때문에. 투입을 어떻게 먹어야 돼. 투입을 어떻게 먹어야 돼. 투입을 어떻게 먹어야 돼. 투입을 어떻게 먹어야 돼. 한번 후기 풀어주세요. 자 준비. 시작. 와. 빨리 Cash. 가. 나 강아지지 Si In Von Vol, 이거 150분을 먹는 거 아니야. 여기. 어anych번은 너 70분의. 10, 9, 8, 7, 6, 5, 4, 좋아! 뭐가 돼! 화이팅! 이게 왜 느낌초 안에 멍두기 있는지? 벽배치워 하는 거 같아. 벽배치웠어. 배운 건 뭐였죠? 바지 입기요. 이것도 어려워. 바지 입기요? 이거는 여자바지 아닌가요? 좀 어렵다. 여자바지라서 말하네. 자, 준비! 시작! 야! 누굴 부르는 거야? 자, 여기부터. 어? 배꼽까지. 배꼽까지 돼요? 아, 이거 좀 이상해! 아! 어! 아! 예정도 아닌가요? 아니. 정복입니다.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뭐... 덜질 아닌가요? 성공인가요? 자, 종합 씨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은 되게 맛있게 생겼어. 이왕 먹는 거 이쁜 색으로, 마음에 드는 색으로. 먹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무슨 맛인지 맞추면 하나를 다 먹을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맛 좀 어때요? 세질맛, 세질맛! 과연? 정답! 자,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자,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세제 먹어보셨나요? 향은 아니죠? 그냥 향만 느끼고? 세질맛 짤리가 있다고? 두 개 남았어요. 이번 문제 성공하시면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과연? 이거 좀 어렵나요? 그냥 먹어본 맛인가요? 진짜 이 정도야? 뭔데, 뭔데? 뭔지 알 것 같아요. 과연, 과연, 과연! 그의 정답은? 도맛! 정수만! 자, 대박이 텅슨자! 마지막 문제! 도장하셨습니까? 안 하셔도 돼요. 아 그 정도야 진짜? 아 이게 좀 심해 자 대현 씨 마지막 마지막 자 대현 씨 무슨 말씀인지 맞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먹는다 자꾸 뭐 하는 거 하세요 뭐 하는 거 같은데 박수 한 번 주세요 제가 많이 봤어요 이 먹는 모습을 홍대장님이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 잘 먹으면 그리고 맛이 비싼 거 한번 봐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케이러시가 이제 끝나갈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려요 할 수 있는 언어로 내가 여러분의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하나, 둘, 셋. I love Taylor. 안녕.